어, 맞은 거 같아! 오~~ 어, 뾰뷰르트? 아니, 여름 거 아니었대! 아시네요! 약간 건강할 때 같은 느낌이야 이 정도 해야 뉴딘스트 된다! 아시며,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어, 넘어가! 아이돌의 덕목 중에서 빠질 수 없는 덕목 바로 무대 표현력인데요 방과 방 사이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방 사이? 첫 번째 사람이 제시어를 보고 다음 사람에게 몸으로 설명해서 마지막 사람이 정답을 맞추는 겁니다 인원수를 고려해서 뉴지스는 제한시간 3분 흥청망청은 제한시간 4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더 잘해 우리 이거 우리 진짜 잘해 야 선우야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것만 안 하고 이것만 오케이 내가 지금 서륙할 길에다 우리 더 잘해 잘하실 것 같은데? 흥청망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너 잡을 수 없지? 네 그냥 크게 한 번 손을 제주세요 그럼 저기가 한 번 모아서 화이팅 해주고 아악! 두 송 두 송 두 송 서서 써줘요 자 세팅해주세요 한윤 씨 화이팅! 제 카메라인가? 난 나를 짓고 있는 건가? 처음 해봅시다 처음 해봅시다 왔다 갔다 해봅시다 갔다 갔다 해봅시다 친구들 저쪽으로 한 번 네 어? 나왔나 봐 이게 뭐야? 아 시간? 아 시간? 아 그냥 시간 2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런 거 사자 아프게 숨을 쉬는데 우린 핸드폰만 숨을 응 아니 아무도 안 돼 안 돼 바다에 숨을 안 돼 여기 신기하다 응? 귀여워 귀여워 뮤비 보는 거 같아 응? 으악! 흐흐흐 우와 얼마나 그 개소리 났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 형 형 진짜? 뭔가 몸 많이 쓰는 거 같은데? Kom 형은 뭔지를 안 알려주 어otype ἔ우 뛰는데? 오케이? 탭댔스! 정답! 오케이! 오오오오... 잘하신다! 알았어, 아직 한 문제냐 고작 한 문제 자, 아휴, 다 가르쳐줘야 돼 모델하는 거 좀 말씀해 어, 되게 조금... 아, 좋은 기자 회볼리! 회볼리! 내가 좀 똑같이 할게, 알았어. 일단 똑같이 할게. 좀비! 간다? 뭐야? 아, 되니까. 똑같이 하면 되네? 다니엘이 좀까지 얘기를 해줬어. 아, 역시 우리 팬이야. 오, 넥슨을. 이렇게. 얘가 잘하네, 얘가 잘해. 딘진이 형이 엉뚝하고. 이거 생각보다 쉬는 거야. 우와, 쉬운데? 10대, 10대. 2, 1. 투포 1. 하하하하. 투포 1. 하하하하. 아직 안 던졌어. 야, 아직 안 던졌잖아. 하하하하. 아직 안 던졌어. 안 던졌어. 조금 이따 앵컬로 볼게. 빨리, 이제 시간 없다. 이제, 빨리. 이렇게 안 때려야 돼? 진지하게. 5초씩만 해, 5초씩만. 모르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하하하하. 어, 이렇게 안 와. 어, 아 소리 내셨는데요? 하하하하! 아, 소리 내셨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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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게 다 복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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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진짜 많이 같이. 그래도 우리... 자니엘 씨한테 박수 한 번 주시겠어요? 왜, 왜? 여기 본다. 아, 존... 존비를 그래서 잡았어. 오, 그래. 나 진짜 X맨인가 봐. 자, 자리 바꿀게요. 체인지. 스윗! 자니엘 씨! 자니엘 씨! 한 번 해, 한 번 해? 한 번 해, 한 번 해. 파이팅 계산하네. 아, 그래요? 아니, 뒤로 진짜 많이 하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있어, 파이팅. 야, 저런 거 본받아야 돼. 자, 뉴젠스는 제한 시간 3분입니다. 네! 다섯, 다섯 문제, 다섯 문제. 다섯 문제만. 다섯 문제만. 준비되셨죠? 이거 어렵다고, 이거. 준비, 시작! 아, 멋있다. 잘했었어, 잘했었어. 잘했었어, 잘해, 잘했어. 오, 잘한다, 잘한다. 대박! 뭐, 잘했지? 살짝, 너무. 아, 잠깐만. 무슨... 따다다. 아, 잘했어. 안 되겠어. 롤러코스터. 우와, 이거 잘해? 너 잘한다. 아아! 오오!!!! 오오오~~ 명령 편 router 뭐야? 뭐야, 뭐야! utiliz자 잘 지내 Teaching 오, 똑같아. 너무 어렵다, 이거. 고양이. 땡. 조명 빨리 해야 돼x2 오 이거!x2 할 수 있어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지정이지렁이 오오오 야 이거는 무섭다. 오 빠른데! 무섭어? 오 뭐야? 붕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워. 잘 가! 안녕! 잘 가! 안녕! 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맞아. 너 배 못 있겠다 야. 잘 가야 돼. 오 근데 표현 잘한다. 오 근데 표현 잘한다. 근데 외국 멤버들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안 되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울어 울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교현이 형이 너무 좋은데?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교현이 형이 너무 완벽해. 하하하하하 오 뭐야? 하하하하하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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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넘어가. 신! 신! 왜? 저보다 재밌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걸. 야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아까 지구 경기도 배틀날 있다가... 에? 나 처음 들어보는 거. 마지막 거? 그거 뭐야? 물고기. 물고기인데 이렇게. 파슬리! 아!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잘했죠? 아! 잘했어. 잘했어. 근소하게 이겼어. 맞아. 현재 스코어 흥청망청 120점, 유진스 220점으로 진성. 우리 밀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우리 응청망청이야.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만 남았습니다. 1000점이다. 100% 1000점이야. 2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래요기는. 이거를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재밌다. 자, 1박 2일에 오셨으니까 복불복은 한번 맛보고 가셔야죠. 복불복! 아, 진짜로? 오와! 오와! 와아아아아아 이건 먹으면 죽어요 아 그래요? 이거 무조건 뱉어야 돼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와이소! 아 느낌 안 좋은데? 아 아니야 씹어봐 몰라 혹시 몰라 와 치약이다 치약이다 와 이거 단이가 좋아하는 거잖아 단이가 좋아하는 붕어빵 저 붕어빵 진짜 좋아해요 붕어빵? 저 안에 저기 근데 오늘부로 붕어빵 싹 싫어할 수도 있어 난 안 사먹어 안 사먹어 나는 얘는 보이네 아예 초록색으로 사나간 거 대놓고 와사비 그만 그만 가까이서 보지 마 와사비가 드린다고요? 아이돌의 덕목 예능감을 확인하는 대결이고요 복불복 간식 3종 세트 마치기입니다 와우 자 각 팀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세 번 연속으로 복불복을 통과하시면 되는데요 남미? 미안 자 흥청망청은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유진스부터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성공 다 보입니다 먼저 한 분 나오시면 괜찮겠나 이게... 네 네 한 번에 성공하면 끝이에요 끝 그냥 세번 문제cka Verg 이게 확률이 그럼 12.5% Nou 딱 느낌이 난 다음에 뱉어야 돼 속에서 안 좋으니까 혹시 불러?! 하면 되나요? 우와 Và 잡았어요 잡으면 못 내려되더라고 아우 바로바로? 뭐야 자 뭐야 왔다 다 먹었어? 식초인가? 식초인 거 같아요 근데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다고 식초야? 바로 식초야? 원래 식초 잘 먹었나 봐 천천히 먹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정석 정석 그렇게 드셔야 합니다 아 근데 근데 그래도 요구르트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각이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좀 보여줘야지 막내 갈까? 막내끼리 우리 이거는 빠진 거고 나는 이런 거 부정하지 않아요 원샷 가자 원샷 아니야 아니야 요구르트 같아 먹어봐도 아 늦게 오네 이게 아 그렇네요 아 깜짝이야 무슨으로 실패? 나 요구르트인 줄 알았어 오 와사비가 다음은 뉴진스 체리입니다 누가? 누구 해? 나 할래 오케이 언니 진짜 민지 옆에 대기 바로 고민 안 하네 쇼쇼하네 처음에 몰라 이거 옆에 대기 뭐야 뭐야 이거 마셔봐 오 오 싫은 핀증인데 오 오 이거 세다 이거 진짜 세지? 오 이거 세다 이거 진짜 세지 오 최종화 남편하고 오 오 혜연이 괜찮아요 이거 잘 먹네 식후한 걸 잘 먹나봐 원래 자 뮤지션 실패고요 아 정훈이 형 정훈이 형 한번 보여주시죠 저요? 아 근데 이 형은 잘 참는데 아 이런 거 보고 그냥 어? 정훈이 형은 식초 한 수까지 드시지 않아요? 식초 건강에 좋은가? 원래 그 만두국을 먹을 때도 식초를 펑펑 컸습니다 그것도 고농축으로 아 쭉 땡겨줘요 쭉 땡겨줘요 쭉 땡겨줘요 오 이쪽으로 뽑으려고 그러나? 오 어느 정도 오 식초가 없네요 오 와우 와우 와 와우 고민 안 하고 바로 그냥 잡습니다 네 이거 잘 몰랐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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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쎄다 이거 와우 자 이게 뉴지스가 뉴지스가 겁에 질리는 얼굴로 지금 이거 봐볼래요 언니 가요? 유경 유경 저 먼저? 언니 이거 들어봐요 오케이 아 이거 보일 수 아 안 보여 근데 나 아까 진한 거 골랐다가 제일 센 거다면서 야 이제 이제는 보기 시작해요 오 어서 와 아이고 아 시큼해 식초다 이거 양이 살짝 달라 얘 좀 많은데 왜 아래 사실 모래지? 너의 감을 묻어 최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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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스레스가 맛있대 고게 전파 저하난 것 goes 와우 와우 utive군 봐야 돼 병원łem 개인적으로 제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진짜.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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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거 잘 먹잖아. 너 매운 거 잘 먹잖아. 너 먹어 봐. 매운 거 잘 먹는 거랑 다른 거야, 이거. 아, 저 이거, 이거 할래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잘 골랐다, 잘 골랐다. 두근방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아, 좀 크게 가야 돼, 좀 크게 가야 돼. 너무 소름이 있네. 됐어요? 뭐야? 오, 매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이제 한번 가자, 이제 한번 가자! 보여줘, 보여줘! 이제는 힘이 좋아서 이제 좀 끝낼게요. 가자, 안 해. 니들아, 한 번 해야지. 조, 조, 조. 조, 조. 자, 임철 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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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후레 보였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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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후레 보였어. 다른 포인트! 오우! 스프레이오, 스프레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이제 누구, 누구 차례 한 번 더. 한이 언니, 한이 언니, 언니, 언니. 언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많이 나와서 웬만하면 이제 그냥 약을 줘.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웬만하면. 네, 집으로 먹어야 돼. 아, 그래요? 오, 룰을 잘 아시네요? 아, 여기는 근데 확인해봐야 돼. 여기는 여기는, 뮤직스는 확인해봐야 돼. 오, 맞는 거 같아. 오오옹 요가르트? 아니, 요럭 아니었대 조심해요 죄송해요 natuurlijk 그냥 건강하게 얘기한 Gear 이 정도 해야 Newsies이 된다 아, 침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어, 넘어가요 아, 차는 거예요? tempo sc angi 언니, 향기를 맡아 maar 향기? 냄새가 안 됩니다 반성해라 딘디랑 어? 집었어요 집었어 오 이거 진짜 맛없는 거 이건 좀 심각해요 아 심각해? 잘못 걸린 조금만 보고? 앙 앙 그냥 앙 우와 뭐야? 뭔데? 근데 이거 만두코 아 맛있는데요? 아유 다행이다 진짜 너 마시고 걱정했잖아 아유 나 너무 걱정했잖아 아 아 아 술을 잘 먹고 멀쩡한 거 잘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놨어요 다 놨어요 다 놨어요? 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와 아버님 나 짠 거 좋아하는데 짠 것도 좋아해? 짠 게 아니고 짠 게 아니고 쫙 입어라니까 이거 아우 아 지금 소금해 궁금해 이번 소금하면 끝납니다 궁금하다 짜다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이 셋 중에 소금이 제일 있어요 그런 거 오케이 줍았습니다 자 이제 자 바로 예예예 어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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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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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오 국물 넣어봐 국물 먹어봐 국물 야 국물 안 넣어봐 국물 국물 야 안 돼 먹으면 안 돼 진짜요? 야 안 돼 뭐해 먹으면 안 돼 진짜야? 저 짠 거 좋아해요 진짜 1초야 자 알았어요 빨리 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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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원래 이런 거는 제 스타일으로 하자면 오오오오 약간 그냥 빡 집어요 오오오 네 호회하시면 어떻게 해요? 좋아 좋아 다음 거 호회하시면 어떻게 해요? 좋아 좋아 다음 거 오케이 오케이 다음 바로 가 그냥 빡 빡 잡아 먹어 오케이 자 응 오오오 기세 좋아 기세 좋아 자 진짜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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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 좋아 기세 좋아 자 골라가 주십시오 아니야 왜 그래 아니요 골라가 아니 바니엘 씨랑 저랑 일맥 그 상통하는 게 있어 맞아요 통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요 오케이 일맥 상통하게 자 한번 뜯고 국물 짱 마셔 그냥 오케이 mooi 국물 짱 국물 짱 국물 짱 ikh Myanmar 아직 연기 무스머니 국물 짱 국물 짱 어? 어? 국물, 어? 어? 국물 짱 국물 짱 어? 죽물 짱 어? 어? 오오 오오오 유아 뭐오 오오 유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험한데요. 나의 대표지 다 먹을 수 있어. 안 돼, 안 돼. 자, 흥청망청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건 이겨야지. 전 붕어방을 먹어요. 이거 안 먹봐?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 이제는 먹어요. 조심해 봐. 조심해 봐, 진짜. 나 해? 해, 먹어, 먹어봐요. 이제 해!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셨으니까 뭐 하나씩 먹어봐요. 봉어방 또 다니엘 좋아하니까. 가서 한 번 먹어봐요. 많이 한 번 먹어봐요. 어, 잘 돼. 그건 팥인 것 같아. 으음! 아, 평소에도 이렇게 표정이. 와사비구나! 저거 진짜 짜. 너 저걸 다 먹으려고 했다고? 이겨야 되잖아. 맞아. 제가 아까 보겠습니다. 잘했어. 이겨버리고 말았네. 왜 그런 거지? 320 대 220으로 흥청망쳐팀이 승리하셨습니다. 흥청망쳐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흥청망쳐팀이 승리하셨습니다.